안녕하세요 소리하러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마이크 잡고 소리나지 그전에 여러분들한테 소리하기 전에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소리는 팔소리라는 것은 관객과 보수와 창자가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지 좋은 소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요 쉬미세를 하나 넣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임새 어떻게 넣으시는지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얼씨구 얼씨구 잘온다 잘온다 연습하셨나봐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씨구 얼씨구 잘온다 네 오늘 뭐 안좋으신 일이 있으셨으면 에잇 이러셔도 돼요 으잇 다시 한번 으잇 으잇 아이고 잘하시네 네 잘하시네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취임새가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쁘다 입니다 네 다같이 예쁘다 한번 가볼까요 네 예쁘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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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쁘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얼씨구를 시작해 볼게요 다같이 얼씨구 이사들사 꽃잎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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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헌들었을때나 모두가 왔다가 사려고도 하거라 니가 하도 여름이 되면 무궁망 소승하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갈로삭붕 연야때로 짖어 걸개를 피지 않는 바울한 풍도 없던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악몽한 천산 바람 백설만 펄 아따 침샤 안 나오네 백설만 펄펄 희날이여 은세계가 되고보면 볼배 설배 천지매거님 모두가 백바루 보시고 나 고정세월은 고정없이 흘러가고 이제 청춘도 아참고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노려보라 고보시오 고보 시에서 흘러가고 여행 대결 한 ministers 한 마리 두고 그녀 인생인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평든 날과 잠든 날 헛저든지 다 채우면 단사십동 무산새 아참건 죽어지면 구엉망산 쪽은 누구 흙이로우구나 사후 반반 질수는 그려 생전에 일패주만도 못하느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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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르라 한가운 청춘들끼리나 먹는다 세워라 하지마라 다는 세워라 어쩔구나 그러지 않게 수나무 끝끝 저리다 대람매다라 북북 투식 거는 너와 부모 부려 거는 돈과 경제왕을 못 얻는 너 자래로 잡고다가 저 세상 번쩍 보내버리고 모든 집은 힘내들 서로 꼬아 앉아서 한 잔 보고서 그만보게 털면서도 오늘은 거리고 너라 세워라 감사합니다 예쁘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절이라도 해야되는데 여기 고수님한테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철가 다 이제 했고 사랑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두령하고 춘향이하고 서로 사랑하는 네 다 아시죠? 사랑 다 모르십니까? 네 모르십니까? 네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실거라 믿습니다 예 진양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쩌면 난 말씀이오 저 곧 눈방 어머니 가시면 어쩌지 너희 어머니는 소실주의보다 훨씬 더 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두령이 진양을 업고 한번 놀아보는 일이야 이리 오더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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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デ, 사랑 dear 사랑 is 사랑 사랑사랑사랑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르다 아멘 내 사랑아 인상 무엇을 먹으랴느냐 둥글둥글 수파구스 봉지 떼뜨리고 갚는 백종을 따르르 무엇이든 달라버리고 굵은 전복북도 단단신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냉돈을 주랴 고도를 주랴 결별 사탕은 배와 닭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닭똥지에 지루지 하니 왜 나지 닭참에 먹으랴느냐 지금 털털게 살고 자금이 두려워하는지 먹으랴느냐 안멘 그 끝도 닿는 실소 처리하거라 뒤태를 보자 길이 오너라 헛태를 보자 하짱하짱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꾸두 소라기 속을 보자 아아 내 눈 때 사랑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니 나도 놀러 왔으니 너도 내 주먹어 나오 도련님은 저를 계비워봤지만 저는 도련님의 허무가 좋단말씀 얘야 내가 널 다려달라고 엮여달라더냐 내 양팔만 내 어깨 위에 젖고 징검 징검 걸어다니며 그 속안에 천지우락장막이 다 늘었느냐 춘양이가 이제는 파급이 돼야 도련님을 남문자로 업고 노는디 춘양이 오오오 2t goes dead 춘양이 오오오 2t goes dead 춘양이 오오오 2t goes dead 춘양이 오오오 툭둥 tän packets 춘양이를 업 엄청nov니 도련님을 헛고 보니 졸호자가 절로 나고요 자격에 모란화 동접이 졸지구 소상 동정 심ины이 새 거포도